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와 목사님 어떤 선물인가요? 우리 한나두 선임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예쁜 Faith and Action이라는 스웨델이에요 목사님 근데 여기 Faith and Action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교육국 주제가 야고보소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은 행암으로 완성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암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선물이 또 한가지가 있는데요 마스크가 있고요 특별히 어린이 부서에서는 제본젠투사령부에서는 주일날 예배 때 컬러링 할 수 있는게 1월달 2월달 3월달 3개월치를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꼭 오셔서 픽업하시면 돼요 엘리 전사님 혹시 선물 픽업은 어디서 하는건가요? 선물 픽업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호프센터 1층 교육국 사무실로 108호로 오시면 되고요 날짜는 이번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7시 사이에 오셔서 픽업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Hey GCJC Youth We have gift for you Yay Woohoo! So the gift is The sweater that we're wearing And it says Faith and Action And so You're able to pick up your gift This week Wednesday and Friday From 2pm to 7pm Woohoo! Woohoo! We will see you on Wednesday and Friday Everyone bye! Bye!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